어? 어? 하이,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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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며칠 바라보노 고생 많다 아, 예 우리 아라 알아보자 아이고, 아이고, 든든해라 오는데 고생 많았어요 머리 멋있겠다 그죠? 잘 어울리지? 응 최고다 응 아들 오늘 잘할 거지? 응 그렇지 니하고 어디 뽑아야 이거는 아이고 뽑아야 이거는 우리 아들 응원의 힘을 받아서 넌 핵주먹이야 핵주먹이야 요리하면 고마워요 아들 잘 보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봐라 일단 자랑해볼게요 아이고, 팔뚝이 인사람 부상 없이 마지막 부상 없이 아들 그렇지 잘하고 올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소수 되길 바란다 간다 파이팅 그래, 수고하고 좀 쉬어 저희 가족들은 거의 처음이죠 직접 보러 오신다는 게 아마 저희 어머니는 제대로 눈도 못 드실 것 같은데 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경계하는 거 아예 처음 보실 거예요 진짜 네 오늘 멀리까지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좋은 결과 갖고 오고 가서 부모님 내어가실 때 웃음 짓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